중국어 유행어로 배우는 오늘의 중국어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너무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시진핑 이런 말을 해주셨죠 더 열심히 하라고 어떤 표현인가요 루치슈즈 자유간 루치슈즈 자유간 시진핑 주석의 시따다 라는 애칭이 있다고 하죠 시따다께서 2017년 신년사 올해 신년사 때 이 말을 했다고 하네요 더 열심히 해라 자기 목표를 의미해서 루치슈즈 자유간 이런 말이 나왔죠 어떤 건지 좀 끊어서 한번 보죠 루치 걷어서 걷어올리다 루치 슈즈 소매 소매를 걷어올린다 자유 힘내서 하다 열심히 해라 그래서 소매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하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이 표현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뭔가 시작할 때 자 한번 제대로 해볼까 이렇게 이런 신용을 하잖아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화이팅합시다 루치슈즈 자유간 소매를 걷어붙이고 화이팅합시다 루치슈즈 자유간 사실 요새 목표 없으신 분 없잖아요 다 이러고 싶은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때 이 중국어 표현을 생각하시면서 더 열심히 힘내시면 좋겠네요 한번만 더 알려주세요 루치슈즈 자유간 루치슈즈 자유간 그러면 여러분 잘자요 와안